자 남대문 상인의 날입니다. 세계적인 곳이죠. 좀 더 보니까 중간중간에 외국분들도 많이 계신데 대접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잘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 뭐 사러 오신 분들 또 깎으려고 하지 말고 쏠 땐 쏘고 이렇게 착착착 돌아가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서비스도 주고 살 거 좀 많이 사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남대문 하면 뭐 인연이 엄청나요. 매년 황기순 씨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 띄압패에서 며칠 동안 공연에서 수익금 전액 그래서 사랑의 열매 기부를 하고 전액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. 아까 멘트 했지만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게 된 이유는 나중에 옥재은 중구 시의원이에요. 아무 조건 없이 오빠 도와달라고 해서 온 겁니다. 나중에 그 친구한테 잘했다고 해주세요. 멋있죠. 이런 게 의리인데 의리는 김보성이 다 해먹고 있어요. 아 김보성은 돈을 줘야 나오는 의리인데 이번에는 그러면 아 요거 좀 불안하긴 한데 요 친구들 같은 분 아 니네가 할래? 우리나라하고 외국분들하고 댄스 대결을 하는 건 어떨까? 선물 드리겠습니다. 외국분들 이분 여자분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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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틀 댄스 배틀 댄스 배틀 여자만 와 너만 와 이거 나라 명예가 걸린 거야 왜 어디서 왔어? 불가리아 아 불가리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What's your name, name, name 바울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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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자 외국분들 올라오셨으니까 팝송 신난을 할 거예요. 예전에 롤라장 고고장 때 불렀던 거 그때가 생각나실 거예요. 자 댄스 배틀 기프트 있어 기프트? 그거 아까 상품권을 뭐라 그러냐 회장님 20장 준비해 20만원 빨리 자 오케이 Are you ready? 오케이 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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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 큐 뮤직 큐 큐 자 따라하네 똑같이 따라하라는 말을 영어로 고르겠네 빨리 로그 아니 로그 로그 멈추린 이틀, almost in the fall of the world Looking for some baby this evening I need some baby tonight I want some baby this evening Girl, I have some hot stuff Girl, I have some love it tonight I need your hot stuff I want some hot stuff Looking for hot stuff For your... 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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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 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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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eah 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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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 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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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 Wow Looking for some hot stuff Baby this evening I need some hot stuff Baby tonight I want some hot stuff Baby this evening Girl, I have some hot stuff Girl, I have some love it tonight Yeah, yeah, yeah Oh, yeah Wow Wow that Two of them So. These very beautiful They've got a big crowd Big crowd Big crowd Big crowd Big crowd All the way Big crow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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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출연용 받았네 오늘 진짜 완전 노개런티로 온 건데 야 큰 거 받았네 아기가 주는 거야 아 나 진짜 안 받을 수도 없고 욕진요 자 우리 물갈이야 그 다음 영어를 모르겠네 자 자 자 자 자 오늘 나오셨으니까 기분 좋게 쇼핑하시고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인의 날 남대문 상인의 날 새겨져 있는 곳이죠 축하드립니다